울산의 가수 저는 이럴수yin 서울 산에 대해 조심해야 돼 한방 사랑해 опs. 고맙다고 У고다ни지 말고 세상에 맡기면 뭐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심장님 ichiro 이 인형이라고 하는게 웃기만 서태우잖아 아줌마 나아씨란 말입니까 하태 나가시는 단말이죠 어 뭐 알아보셨어요 뭐 인사먹는다고 피부가 좋아지겠어요? 아가씨 피부가 좋아질거라 살 날 해봐 무릎 꿇고 두덕 뻔쩍 들어 두덕 뻔쩍 아! 알았어 알았어 미쳤어 경쟁의 나수를 위해 인상을 끊쳤다 아! 별이 그저 다 붙다 보니까 살림살이야 하여튼 향 붙어 멸치 쪽으로 살림살이 많아 풋풋하게 살리를 바란다 열고 초라한 엄마가 되셨습니다 아가씨